네 완전 얼굴 대다 쪼꼼해 지금 응 응 계속 소리를 냈는데 제가 이제 스파에서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 도우를 보면서 제가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탈이 유니폼 탈이 좀 이렇게 딱 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럼 팔살이 줄어들게 해서 이게 좀 낙낙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제가 에너지를 계속 보냈어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딱 보호를 보니 팔살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오 우리 거시가 딱 주말에 졌구나 거기에 제가 진짜 막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진짜 해보다 이렇게 계속 나의 프리커시를 계속 보내고 팔살은 줄어들고 유니폼이 낙낙해진다 제가 계속 이런 걸 말로 하고 제가 듣고 계속 이게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진짜 그게 이제 프리커시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거든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에너지로 어 그래갖고요 어 하루 밖에 안 했는데 진짜 유니폼이 낙낙해진 거예요 와 하루 만에 낙낙해져 여러분 바로 봐요 믿음이 딱 오면요 여러분 튜닝이 딱 돼요 그 뭐 이 팔하고 튜닝이 되거든요 팔에도 에너지가 있다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있는 온 믿음의 에너지와 쫙 어때요 공명이 딱 된 거야 당장 일어나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즉각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즉각으로 될 거라는 튜닝이 된 분들한테 즉각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되게 믿음이 단순한 분들 근데 지금 우리 이금빈이자면 하루 만에 이거 된 거 굉장히 튜닝 잘 된 거지 완전 틀렸었잖아 얼굴 보세요 저분은 얼마나 완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주 달라져 매주 매주 예뻐지는 거 같아 보면 어 그래갖고 어 응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응 응 비타민이 한날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착각을 했어요 아 나 건강해진 거 하나님 진짜 내가 이금빈이 너무 이뻐졌지 아빠 완전히 이뻐졌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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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뻐졌지 응 응 응 저한테 비타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 아니 저는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할 텐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뭘 보내줘 뭘 보내줘 하아 비타민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진짜 비타민이 한날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너무 너무 하나님을 공급하시면 신기한 거예요 공급하 하아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공급해줘 야 공급을 그냥 딱 왔구만 또 공급이에요 걱정도 안 했냐 걱정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아니 그냥 안 나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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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인트 믿음의 후리커지가 딱 높여지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공급할 수 있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는 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선정자매님도 그렇고 걱정 안 했을 거야 저번에 분명히 어 하아 그럼 그런 거거든 여러분 그 비결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비결 같이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응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말씀을 못잡았다고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 하나 내가 내 국과는 자라 근데 진짜 이제 무심기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환자를 보는 데서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니가 나의 사랑이다 라는 걸 들으면 내가 사랑체라고 보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사랑으로 보여주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되게 환자들도 막 진짜 아니 진짜 유독 저한테가 막 탁하고 신절하고 막 너무 막 성공 좋으신 분들 막 저한테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고 자꾸 막 보고 그러죠 왜? 여기 사랑의 프리컨시는 굉장히 강력한 프리컨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그렇게 끌어당겨요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자꾸 맴맴돌아요 사람들이 그 좋거든요 프리컨시가 어 그리고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 저를 부르는 걸 아직 월급 받을 날이 아닌데 응 갑자기 이주 이런 거를 주겠다고 미리 줘 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미리 주고 막 희한한 애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쵸? 어 어 어 어 보너스까지 거기다가 20%까지 야 이거 뭐 대박 계속 터지고 있다 우리 은비자매니 올라 사카라바바 앤나 야라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예의바르고 어 왜 이렇게 어 되게 좋냐면서 팍 그냥 월급에다 20% 막 던져주고 하아 여러분 어때 이게 우리가 카이너스 기본이에요 이런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오케이 아 카이너스의 모델이 돼 주신 우리 은비자매니 우리 박수 한 번씩 해 줍시다 어 박수 한 번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원장 부부가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러냐면서 막 이러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렇다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내가 이렇다면서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나한테 지금 무슨 느낌이 들어오냐면 원장님이 딱 보고 있어 아가씨라는 거 알잖아 어떨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친척이나 노을 중에서 괜찮은 남자 나는 딱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좋은 이렇게 염분이 연결돼갖고 왠지 굉장히 시집을 잘 어 기름 모으는데 얘기하는데 어 이거 되겠는데 이거 나한테 지금 컨퍼메이션 왔어 컨퍼메 자매님 원장이 누가 있는데 이렇게 잘 자랐느냐 이거는요 되게 의미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한 거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원 단순히 고용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매님을 한 인격체로 보면서 뭔가 주시하고 있는 아가씨라는 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약간 난 그런 지금 프리커시가 딱 왔어 지금 원장님한테 그게 지금 와 있어 생각에 자매님 잘 하세요 계속 좋은 일 벌어 줄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사랑받는 자리가 주변 친구들에게 여기서 제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상황이 너가 이제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자다 이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는 친구들이 듣지 않는 친구들이 무조건 막 계속 말했어요 너는 아름답고 귀하고 꽃보다 귀하고 넌 정말 아름답고 계속 이런 말들이 계속 하고 다녔어요 계속 그냥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이 넌 하나님의 형상이 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세상을 놓고 나란다 귀하고 이런 것을 믿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계속 말하고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반응이 진짜로 내가 너 때문에 가중감을 지키고 하라고 그리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만 해결이 돼서 부산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또 안 믿는 친구들도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내가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저한테 다 응원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구나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나를 통해서 한 번도 계속 듣고 싶어하는구나 정말 자기의 귀한 동생이 그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죠? 너가 이런 자야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도구가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분의 몸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 지금 그게 도구가 되겠다고 딱 하나 옆에 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기쁘겠냐고 그걸 지금 은비자미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 마음을 시큼 깨우는 거지 그분의 소리를 지금 누가 대신 내줘야 되잖아 그분 영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았었잖아 우리 몸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잖아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몸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주님의 말에 입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어때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그냥 뭐를 하고 뭐 우리 선전야민처럼 뭘 하고 이런 건 그냥 겉다리고 바깥에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네 그분의 입술이 되고 그분의 귀가 되고 그분의 코가 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왜 그분의 내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일부러 사는 거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자매님 그거 지금 살아야 할 이유를 지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 행복하고 그치 어때 할 만하지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어떻게 진짜 자매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무의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었어 그 비결이 뭐야 이분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지금 무의식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봐요 이게 키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 얘기만 한번 해봐요 일단 제가 저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런 그 믿음을 딱 잡고 그걸 잡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이런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를 주님은 해결하실 것이고 나를 쓸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믿음이 잘 안 오는 건 뭔 거 같아요? 자매님이 이렇게 보기에 안 되고 있는 분들 왜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매님 볼 때 아까 성계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말씀 들어서 깊이 하나님과의 교재 친밀한 교재가 먼저 있는 거에요 바로 그거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조용하고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게 후리퀸시 이게 무의식이 바뀌거든 그 무의식을 바꾸는 그 독대 시간은 별로 안 갖고 자꾸만 나는 돌파만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은비자매님이 하나님한테 그만큼 깊이 가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에요 그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그 대가는 근데 옛날 방식으로 쥐아아아아아악 소리만 지르고 옛날 목상 이런 거 그거 별로 효과가 없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거 안되잖아 깊이 소킹을 하는 거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킹할 때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갈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뭘 고쳐야 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반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왔잖아요 여러분 지켜봤잖아요 은비자매님을 아 우리 은비자매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아 우리 은비자매님 아 우리 은비자매님